아니 수비저기 거면은 속감에게 수비저기로 건가 안나와 그냥 나 이상하게 저거는 지켜봐! 저걱도는 우리ając! шей이었다! 두해둘다! 혼박 사고는기가 두들뒤는다! 이거 두고 막아 보이는데 이 모드는 빼야겠다 못 막네 우리 밖에 없어 싸우러 가면 여기서 손을 했으면 안 되겠다 앞에 거점에 3명 거점에 아무도 안 들어갔어 하늘 잡아야 돼 다운 것도 다운 것도 다운 것도 못 잡고 굴들어간 히어내야지 히어내야지 1초 락을 뺏기면 지는데